제가 주재원으로 나와서 살고 있는 집이었고요. 그걸 제가 마치 이가 계속 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만들었던 거죠. 그 차로 제가 타고 다니는 게 맞죠. bbq 측에서 거액의 소송 압력을 거니까 그러면 bbq에서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건 받은 거 없고요. 압력 받은 것도 없고 세요 받은 것도 없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면하는 대신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그 마침내 A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드디어 제보자 A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부장님 본인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관한을 했고요. 뉴스에 나왔던 회장 아들이 살았다는 집과 아들의 차에 관해 물었습니다. 제가 주재원으로 나와서 살고 있는 집이었고요. 그걸 제가 마치 이가 계속 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만들었던 거죠. 그 차로 제가 타고 다니는 게 맞죠. 그렇다면 회장의 서명이 들어간 이 서류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가 횡령의 근거로 제시했던 수많은 영수증도 사실은 윤 회장이 보내온 아들의 생활비를 빼돌리기 위해 조작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조작해서 만들어놨던 거죠. 과외비를 진작해서 제가 삥땅을 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다가 학원을 제가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회장님이 제가 만든 학원 법인으로 송금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회장님은 학원으로 보낸 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는 왜 이런 자료를 퇴사 후에도 갖고 있었던 것일까? 해외 법인에 이렇게 대표 책임자도 있던 분들이 어떻게 잘리고 어떻게 개인 횡령으로 이렇게 몰리고 그랬던 걸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를 준비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방어용으로 나중에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유용하고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인정합니다. 제보자 A의 바뀐 주장에 대해 KBS는 어떤 입장일까? PD 수첩에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윤 회장 측이 개인 자금으로 송금한 금액과 제보자의 영수증으로 집계한 회장 아들의 생활비를 비교한 결과 생활비 지출액이 월등히 많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윤 회장이 제보자 부부에게 가공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보도 이후 BBQ가 KBS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는 제보자 A의 진술 번복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미국에서 제보자 A를 상대로 윤 회장 측이 소송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의 압박을 느낀 제보자 A가 KBS에 등을 돌리고 진술을 바꾼 걸까? 소송 내용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Good example. Mr. Ting continued to request money to be sent by Mr. Yun Sr. KBS 보도 후 A씨가 유학병을 가로챈 사실에 들통나 소송을 당했다는 것. KBS 보도 후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사기, 횡령,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배상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그 액수가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을 달합니다. 이 재판 결과가 제보자 A에게 압박 카드가 되진 않았을까. 다시 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비비큐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기업에서 회유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한다거나 이것은 현 정황상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그다음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그 친구를 보는 입장이고 저희가 만약에 그 친구를 회유했으면 또 지금 또 뭔가 하나 터뜨리겠죠. 진술 번복이 비비큐의 압력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제보자 A는 어떤 얘기를 할까. 비비큐 측에서 거액의 소송을 압력을 거니까 그러면은 비비큐에서 일어난 자 받은 거 없고요. 압력 받은 거 없고 회유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 점에서 그 는